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더블당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특히 더블당 내부의 친명계 인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민들이 너무 우습게 보일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속으로 쓰게 되면 돼지 개처럼 아마 보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홉 번이나 부정선거를 해도 저항다운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더블당이 기한 단계지만 약간 젊은 세대를 폄하하는 듯한 그런 플래카드를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돈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의 행수막을 아마 이번에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버글버글 하는데 한 번 보시죠.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정치를 모르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정치하고 잘 사는 것하고 경제가 다 한 몸뚱어리인데 나는 돈만 있었으면 좋겠고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돈은 많고 싶어.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원리에 따라가지고 자원배분을 하는 건 활동인데요. 돈을 막 뺏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이제 아마 좀 덜 끓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이 받고 싶다. 너희들은 바보지만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2030 청년 세대를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개인의 안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을 인식하는 뜻인가 이런 이제 비명계에 해당하는 이 원룩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등 의원이 그런 의견을 계긴 했네요. 여러분 같으면 안 웃었겠습니까? 아니 7년 동안 9번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민들 속에도 국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일 더블당 여러분들 핵심 인사 같으면 국민들이 우섭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우섭죠.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돼지개처럼 아마 여길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해도 가만히 있고 뭘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아직 좋아요를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섭죠. 사람은 대접을 자기가 학에 따라 대접 을 받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렇게 훔쳐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재앙 한 번 없고 그저 재앙하는 사람들이란 게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나 빼절하게 있게 체험하신 분들 정도가 이러는데 그거 아직 젊은 분들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참정권을 남이 가져가더라도 아무도 이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나 우섭게 여기겠습니까 우섭게 여기죠. 이거는 뭐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래도 좀 우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우섭게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자지구에서 보게 되면 하마스라는 그런 정치집단이 좀 극단적인 그런 정치집단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보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의 생사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해가 여러분들 권력을 쟁취해 가지고 영구집권 혹은 장기집권에 성공한 그런 새로운 계급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어려워하겠습니까 국민들을 존중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약탈하겠습니까 국민들을 수탈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보복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택하죠 국민은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고 수탈의 대상이 될 것이고 조금이란 이런 반대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대로 탄압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공병호tv도 탄압하지 않습니까 추천 동영상은 일체 못 올리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반인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죠 지금이야 공병호가 당하지만 그게 여러분 선거부정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점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를 지경까지 될 때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하는 건데 지금 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고 경제는 모르겠는데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2024년 총선에 거의 권력을 다 여러분들 탈취를 해 가지고 장기 일당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하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돼지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냥 생각이 전혀 없이 사는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발건 그 이상을 보게 되면 그만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그네님 말씀처럼 다음에 피눈물 흘려봐야 그때 후회하겠죠 어제 여러분들 캐나다의 역사학과 교수로 계시는 송재훈 교수의 소위 조선조 시대 때 그런 노비제도 어제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혹합니까 다시 그런 세대로 안 가겠지만 지금 북한이 그 체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그 북한 체제를 뭐죠 헌모하고 북한 체제의 만행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담그고 어떻게든 그 체제하고 여러분들 동고동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의 주체들이지 않습니까 주력 부대이지 않습니까 친중과 친북에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 현재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그러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혼례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론조사가 이 여론조사를 다 조작을 하잖아요 이제는 뭐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qr코드하고 투표지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동안 실시됐던 여러 차례의 그런 사전투표를 통해서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완강히 여러분들 부인하지만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은 비밀투표 제도가 사전투표에 관한 파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사전투표에 한 번이라도 2017년부터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이른바 개인의 정치 성향을 선관위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의 산하당체인 여시미를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기관들이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시미라는 조직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런 표본을 만들어서 여론조사기관에 여러분들 제공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론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비밀투표 제도가 이런 파괴가 된 것이 아주 흥미로운 여러분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